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입니다. 저자는 황성주, 출판사는 정민 미디어입니다. 일상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로부터 생각의 전환과 상황을 재구성하면 놀라울만큼 많은 것이 바뀝니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잘 모르는 감사 하루 5분 감사로 기적같은 인생임을 매일 깨닫고 더 잘 살라 감사는 자신의 주변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잊고 말버릇처럼 말만 할 뿐 온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진심으로 할 때 나는 물론 주변과 세상이 바뀌게 되죠. 감사는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짧은 말 그 한마디 덕분에 행복해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감사할 일을 하게 되거나 더 많이 감사하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레 우울감이 줄어들면서 잠도 잘 자게 되고 더불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빨리 탈출하게 되니 면역력도 높아지고 성인병에도 덜 걸리게 됩니다. 결국 무병장수하게 되죠. 감사라는 감정은 엔돌핀의 분비도 촉진시킵니다. 말기암 환자의 고통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몰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항진통지능이 있어서 뇌가 제조하는 마약이라고 불릴 정도이죠. 이렇게 좋은 약이 심지어 무료이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이런 명약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도 없으니 꾸준히 장기 복용할 만합니다. 영혼과 몸은 결코 둘이 아닙니다. 영혼이 병들면 몸이 망가지고 몸이 허술해지면 영혼이 혼탁해집니다. 그 중심을 잡고 평양을 유지할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각의 전환을 통해 감사의 힘, 즉 감사력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이 감사력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내용 속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암세포가 생기면 면역세포라는 군인들이 공격해서 없애버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가 치유력이 있는 것이죠. 이 면역세포들은 전투력이 엄청난 대군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암에 걸리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방치하면서 자가 치유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암 환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몸과 마음이 혼란한 상태에서는 면역세포들이 적과 아분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싸움을 포기하게 됩니다. 심지어 암이 면역세포를 속이는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전의를 상실하게 합니다. 암은 이렇게 전략적입니다. 암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우리의 몸을 지배하게 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 몸에는 암이라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공생하면서 살고 있지만 나쁜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활성화되면서 가지를 뻗어 나뭇잎이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몸의 주인이 분노와 미움 같은 나쁜 감정을 품으면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아 더욱 잘 자랍니다. 암의 치료 과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암의 나무가 성장한 것을 인지한 뒤에 병원을 찾습니다. 병원에서는 나무 밑둥을 잘라내는 수술을 한 뒤에 항암제라는 제추제를 뿌리거나 암을 태워버리는 방사선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암만 잘라내면 끝일까요? 안타깝지만 암의 뿌리는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잡초를 다 제거했다고 생각했는데 비만 오면 쑥쑥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암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워낙 암이 좋아하는 질병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니 재발이 쉬운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암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까요? 최선의 방법은 분노와 미움 같은 나쁜 생각을 버리고 감사와 사랑 같은 좋은 생각과 행동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설명이지만 사실입니다. 건강한 생각은 면역력이라는 보호막을 두껍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암의 뿌리가 쉽게 뚫고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감사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병원을 찾는 일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설명할 감사야말로 부작용이 절대 없는 항암제입니다. 예방약으로 또는 치료제로 장기 복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명약이 바로 감기약인 것입니다. 케냐에 있는 사랑의 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할 때였습니다. 현지인들을 진료하다가 위암에 걸린 마사이족 여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암이 너무 커서 몸 밖으로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컸죠.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20년 되어갑니다. 말기암을 몸에 지니고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있다는 사실이 무척 놀라웠습니다. 놀라운 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7년 후에 다시 케냐에 갔다가 그 환우를 만났는데 암 덩어리가 조금 커지긴 했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암을 대하는 환우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또 암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냥 몸에 뭐가 있구나 했던 것이죠. 암이 별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공포나 절망감도 없었고 이로 말미암은 스트레스가 없었기에 힘든 일 또한 없었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치유 시스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암 환자는 암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생각 때문에도 죽습니다. 암은 투병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자포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 재발에 대한 무지 면역력 저하 상실감 스트레스 등이 중요한 폐인이기도 합니다.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싸울 힘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패배를 인정해버렸으니 당연히 육체적으로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암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암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꿔야 즉 암을 바라보는 생각을 전환해야 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우라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풀어야 되는데 그 해소법 중 최고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관조하는 것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고 믿고 천진난만하게 우선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에 걸린 것은 분명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암에 걸린 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환호들은 상대적으로 완치 상대적으로 완치가 잘됩니다. 예를 들어 암 발병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생긴 것에 감사하고 일상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하고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살겠다는 각오를 하게 된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는 태도가 그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쌓아두지 않기 때문에 면역력이 더 나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암 환호들을 위한 사랑 항구로 힐링 캠프를 진행할 때 일입니다. 한 50대 여성 환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암에 걸리기 전에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제정신이 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헛되게 살았는데 이제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한 송이 꽃 푸른 하늘 맑은 시내 은은한 달빛 한 줌의 흙 한 줄기 호흡 한 번의 맥박 그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 환호에 넘치는 감사 고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고백을 들은 참석자 모두가 깊이 공감하며 범사의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이처럼 암에 걸린 것은 분명 불행한 일이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암마저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도 범사에 감사를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 면역 기능이 회복되고 저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병원이 포기한 말기암 환자도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현재 암투병 중인 독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독자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태이든 감사약을 꼭 복용하길 권합니다. 전자라면 치료약이고 후자라면 예방약으로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암은 국민 3명 중 1명이 걸리는 흔한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가정상비약처럼 감사약을 복용하라고 거듭 권합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암에 걸렸다고 모두가 바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찾아온 암인이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역설적이지만 그 안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보길 권합니다. 스스로 찾아오는 스트레스를 막을 길이 없다면 생각의 전환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소하길 바랍니다. 몸의 면역증이 얇아지면 암의 뿌리가 다시 뚫고 올라오지만 마음의 면역증은 오히려 얇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마음속 저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의 나무가 쉽게 혹은 자주 뚫고 올라와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눈시울을 불키는 이들은 마음의 면역증이 얇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안타까운 일 앞에서 즉각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데 그런 만큼 쉽게 행동으로 표출합니다. 반면에 그것은 남의 일이라고 딱 잘라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은 마음의 면역증이 경화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딱딱한 달팽이집을 만들고 그 안으로 숨어버린 사람들이죠. 감정도 함께 숨기면서 나는 그 정도 일에는 면역이 생겨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감동에 무뎌진 삶을 살면 절대로 감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감동이 없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 없을 뿐더러 결국 건강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무사히 살아있음에 감동하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표출하고 안 좋았던 일은 옷과 함께 벗어놓고 웃는 얼굴로 잠을 청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감사하는 삶을 살면 내일 다른 사람에게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셈입니다. 화가 나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고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마음속 분노가 침이로 올라올 때 눌러주는 영혼의 뚜껑이 바로 감사인데 내가 이런 일로 화를 내다니 내 그릇 뚜껑이 이렇게 가벼웠구나 반성하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분노거리도 충분히 감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화를 참았다면 내가 이 정도로 수양이 된 사람이구나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칭찬할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태도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성찰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감사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릇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면 감사하는 태도로 삶을 꾸려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죠. 참아야 하는 이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고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니 감사하다고 말이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이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는지 필요한지 혹은 불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볼 수 있으니까요. 장점이면 키우고 단점이면 보강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찬찬히 나를 돌아볼 기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인내하는 과정에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화에 관한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정한 내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것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것이 있나요? 죽을 때 가지고 갈 것이 있나요? 진정하고 온전한 혹은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할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누지 않는다면 더 큰 부를 얻지 못합니다. 오프라 윈프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긴다면 당신의 세계가 완전히 변할 것이다. 가지지 못한 것 그것 대신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신은 자신을 위해 더 좋은 에너지를 내뿜고 만들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살면서 손에 넣는 것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같이 나눠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답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의 문제가 터져서 골치가 아플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내려놓으니 홀가분해졌습니다. 주님의 회사이니 주님이 손에 보시는군요. 내려놓으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었던 것이죠. 손익을 따지면서 머리 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라고 100% 나만의 것일까요? 그 운명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는 순간 화를 낼 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 분노의 나무에서 사랑의 열매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철 교수께 배운 것인데 나의 내면을 지키면서 상대를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인사 말입니다.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모든 인간은 불안전함으로 기대하면 실망도 커집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반응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작정하면 그를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의 대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한 발짝 더 나아가 그의 분노가 또다시 나에게 다가올 때 즉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그 순간이 되면 아예 미리부터 가해자를 축복해줍니다. 이렇게 미리 관용을 베풀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죠. 이것을 미리 감사한다고 해서 선감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선감사를 하고 나면 나의 그릇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또 감사의 소재가 됩니다. 내가 피해자라 할지라도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도전하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짐의 주체는 물론 본인입니다. 맥켈로 박사는 감사심리학이라는 책을 통해 감사의 삶이 심장박동을 정상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장 이상적인 심장박동을 유지하게 되고 혈압과 호흡까지도 정상화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분노하는 사람의 심장박동이 가장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지만 휴식을 취하면 안정화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휴식할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몸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최고의 명약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미시간대학교 심리학 교수 크리스 피터스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희망과 사랑과 감사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감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감사야말로 기적의 치료제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아플 때 땡큐 테라피를 적용해보시죠. 땡큐 테라피는 식전과 식후 아무 때나 복용할 수 있고 물과 함께 또는 물 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이 올 때 가슴에 통증이 느껴질 때도 수시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특별한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없고 더군다나 무료입니다. 실제로 감사는 면역력 향상 우울증 치료 순환기 건강 치유력 증대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15분 동안 자신이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생각만 해도 면역력이 급격히 향상됩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 생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공명이라고 불리는 육체적 안정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은 혈압과 심장박동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확실히 감사는 암 치료와 자가 면역 질환 치료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탠리 텐이라는 미국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적초암 3기였는데 1976년 당시는 고치기 힘든 암이라서 모든 사람이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병상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출근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서 묻는 지인들에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기도만 했는데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가 했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순간 감사하고 또 감사했더니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다른 둘이 아닙니다. 인도에서 수십 년간 고통받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서구 세계로 되돌아오면서 한 말입니다. 육체적인 굶주림에서 오는 고통보다 사랑의 굶주림과 정신적인 목마름에서 오는 고통이 더 크고 심각하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수많은 암 환호를 대하면서 몸치료와 마음치유 사이에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흔히 치료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신체부터 떠올리는데 마음을 고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마음이 병들었을 때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면 제대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심신이 동시에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영, 혼, 육이라는 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저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쉽게 감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자연을 느끼며 사소함의 소중함을 깨닫기 하루 업무를 시작하는 출근길 하늘이나 나무를 일부러 한 번이라도 더 바라보고 교감을 나눠보길 바랍니다. 당연히, 늘, 언제나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있어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자연이지만 소홀히 대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니 자연이 없다면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감사 마인드를 갖춘 사람들에게 가로수는 그냥 나무 한 그루가 아닙니다. 그들은 나무가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 사소한 것에도 무한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어찌 보면 유치원생도 아는 상식적인 진리지만 그 소중함을 인식하는 사람과 무시하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사실 농사짓는 등의 특별한 업종이 아니라면 현대인들이 일상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근길에 가로수라도 한 번도 보자는 것입니다. 자연과 교감하는 맑은 정신으로 오늘 하루를 구상하면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즐겁게 먹는 것입니다. 샐러리 맨들은 먹는 게 늘 고민입니다. 오늘 점심은 또 뭘로 떼오나 이런 푸념이 반복되는 일상이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밥상 앞에 앉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먹자니 귀찮고 그래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을 때는 골고루 천천히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끼니를 때운다는 생각으로 빨리 먹으면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어차피 먹을 밥이라면 맛있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마른 밥에 김치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쉽진 않겠지만 자연 미각으로 입맛을 길들이는 버릇을 들여야 노인이 되었을 때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 라면에 입맛을 들이면 노인이 되어서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십상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지금부터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면 먼 훗날 오늘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샐러리 맨들은 자극적인 조미료와 육류 섭취가 과한 편입니다. 따라서 가끔 생식해 보는 것도 권장합니다. 생식하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기분 좋은 건강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먹었으면 소화를 잘 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점심을 먹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적어도 10분 정도의 시간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운동으로 오전 업무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오후 업무의 스트레스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주변을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옥상에서 기지개를 켜는 것도 좋습니다. 10분이라도 제대로만 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감사력은 생각의 전환과 상황 재구성으로부터 상황 재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이 되어서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에도 신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가 있기에 눈을 뜨고 밥을 먹을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인데 호의 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평 불만을 갖는다면 그것은 과욕입니다. 과욕의 내비게이션은 언제나 상처라는 종착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감사하기는커녕 서너가지 지엽적인 문제에만 매달려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도 않으면서 더 큰게 없다고 불평만 늘어놓는 것이죠. 불평의 내비게이션은 언제나 고통의 늪을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상습 정체의 구간을 지나서 결국 상처라는 종착점에 다다릅니다. 흔히 하는 말이지만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잠자리는 내 몸 하나 크기면 충분합니다. 비 맞지 않고 잠을 청할 수 있고 굶지 않을 정도라면 충분히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산의 진미를 매일 먹어도 될 만큼 돈이 많더라도 하루 식사는 세 끼면 끝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일지라도 일주일 내내 먹으면 질려서 못 먹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을 채우지 못했다고 불평 불만의 챗바퀴 속에서 뛰다 보면 마음의 병은 물론이고 몸에도 병이 생깁니다. 불평 불만을 반복하다 보면 당연히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없는 문제까지 만들어서 문제로 삼는 문제가 됩니다. 반면 축복에 집중하면 축복의 가치를 아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은혜에 집중하면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주변에 베풀며 사는 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선 자신이 저한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즉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재구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나쁜 상황에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을 통해 감사한 상황으로 재구성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죠. 생각의 전환을 통해 상황을 재구성하여 감사하는 것 나는 이것을 감사의 싱킹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감사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의 전환입니다. 감사는 상황의 결과물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으로부터 오는 귀한 선물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불평무도해서 허덕일 것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을 통해 감사 모드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대를 생각하는 것이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의 고마운 행동에 대해 먼저 생각부터 해야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전환해야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똑같은 사건을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나만 재수없고 모자라서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아주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나쁜 일조차 감사할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감사는 상황으로부터가 아니라 생각의 전환에서 오는 것입니다. 악성 베토벤은 청각장애라는 작곡가로서 최악의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 영혼의 귀를 얻었다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 마인드를 통해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베토벤이 작곡한 감사의 노래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교양곡 6번 전원 핏날레 폭풍우가 지나간 뒤 양치기가 부르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청각장애로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상처를 입었을 무렵 숲을 거닐며 마음의 위안을 되찾았습니다. 신의 말을 하는 나무들이 있어서 숲속에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신께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위장병에서 나은이가 신에게 바치는 성스러운 감사의 노래도 유명합니다. 실제로 베토벤은 20대 중반 청각의 이상이 왔을 때부터 위장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이 사중주곡 작곡을 시작할 무렵에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곡을 쓰다 말다 하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삶의 의욕까지 상실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곡을 마무리한 베토벤은 자필로 악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병으로부터 회복된 자가 신에게 바치는 감사의 노래 새로운 힘을 다시 느낀다. 정상적이지도 않은 몸으로 이렇게 좋은 음악을 작곡해 주었으니 우리가 감사할 일이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처럼 고통이 꼭 고통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역작용의 메커니즘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강력한 감사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구성하는 탄소는 우주에서 수소, 헬륨, 산소에 이어서 네번째로 풍부한 원소입니다. 아주 흔한 재료이지만 지하 200킬로미터 위치의 맨틀에서 오랜 세월 높은 열과 높은 압력을 견딘 끝에 지구상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열과 압력을 견디는 과정은 괴롭지만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값비싼 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점을 바꾸면 즉 고통을 고통으로만 여기지 않으면 고통이 오히려 우리 내면을 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삶을 기적처럼 경이로운 것으로 인식해야만 감사함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져야 감사하게 됩니다. 같은 의미로 상황 재구성을 통해 감사력을 회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경이롭게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일상에서 사소한 일에 전율하는 법도 터득하여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그리며 사랑하는 것도 전율같은 기적이고 누군가의 빛이 되어 사랑받는 것도 전율같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아는 사람은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행복합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하나는 기적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삶이오.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후자의 삶이다. 모든 것이 선물이고 기적이라는 겸손한 자세로 평생 감사한 삶을 살았던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은 창의력에서 빛을 바라는데 그 창의력이 바로 상황 재구성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 그리고 창조성의 문을 여는 만능 열쇠입니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제 살짝 감사의 감을 잡을 것입니다. 문꼬리 정도는 잡았다고 할까요? 빙점으로 유명한 일본 소설가 미우로 아야코의 이웃 중 아무리 힘들거나 짜증이 나는 일이 있어도 범사의 감사를 실천하는 가정주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닷새 동안 억수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설마 이런 상황인데 감사할까? 아야코는 이웃의 반응이 궁금해서 빗줄기를 뚫고 이웃집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웃은 아주 밝고 행복한 얼굴로 요즘 너무 감사하고 있다며 아야코를 맞이했습니다. 깜짝 놀란 아야코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주변에 피해가 심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닷새 동안 비가 나눠서 내린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만일 하루에 다 몰아서 쏟아졌다면 어쩔 뻔 최악의 상황을 최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에서 차선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가 그친 후에 일상으로의 복귀 즉 회복 탄력성이 좋습니다. 한편 미우라 아야코의 삶에도 늘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미우라 아야코의 삶에도 늘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24세부터 13년 동안 당시로는 불치병인 폐결액을 앓는 등 청춘의 전부를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폐결액을 비롯해 척추 카리에스 파킨스병 대상포진 등을 달고 살았으니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웃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픔을 승화시킨 것이죠. 병으로 이룬 것은 건강뿐이었고 오히려 얻은 것이 있다는 생각의 전환 아픔을 통해 배운 것이 있었으니 원망하지 않겠다는 자세 아프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작가의 태도는 매우 놀랍습니다. 여기 한 농부가 있습니다. 열심히 논밭에 씨를 뿌리면서 오늘 하루 농사 지을 힘과 그럴 땅이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미래의 크건 작건 자연인 주신 선물에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이처럼 감사할 일이 생기기도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을 선감사라고 합니다. 농부와 씨앗을 뿌리는 것과 비슷해서 씨앗 감사라고도 하죠.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사랑의 싹이 나고 신뢰의 주기가 자라면서 우리 공동체의 행복이라는 열매가 열립니다. 반대로 감사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에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농부의 마음을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그래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에 그리고 오늘 하루 주어진 모든 만남에 크건 작건 얻은 성과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반복하면 틀림없이 어느 날에 내일에는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도 아주 자주 의외로 많이 말입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감사에 대한 책 중에서 저자의 독특한 의견이 많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입니다. 저자는 황성주 출판사는 정민 미디어입니다. 일상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로부터 생각의 전환과 상황을 재구성하면 놀라울 만큼 많은 것이 바뀝니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잘 모르는 감사 하루 5분 감사로 기적 같은 인생임을 매일 깨닫고 더 잘 살라 감사는 자신의 주변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잊고 말버릇처럼 말만 할 뿐 온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진심으로 할 때 나는 물론 주변과 세상이 바뀌게 되죠. 감사는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짧은 말 그 한마디 덕분에 행복해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감사할 일을 하게 되거나 더 많이 감사하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레 우울감이 줄어들면서 잠도 잘 자게 되고 더불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빨리 탈출하게 되니 면역력도 높아지고 성인병에도 덜 걸리게 됩니다. 결국 무병 장수하게 되죠. 감사라는 감정은 엔돌핀의 분비도 촉진시킵니다. 말기암 환자의 고통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몰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항진통 기능이 있어서 뇌가 제조하는 마약이라고 불릴 정도이죠. 이렇게 좋은 약이 심지어 무료이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이런 명약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도 없으니 꾸준히 장기 복용 할만 합니다. 영혼과 몸은 결코 둘이 아닙니다. 영혼이 병들면 몸이 망가지고 몸이 허술해지면 영혼이 혼탁해집니다. 그 중심을 잡고 평형을 유지할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각의 전환을 통해 감사의 힘 즉 감사력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이 감사력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은 사랑 입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암세포가 생기면 면역 세포라는 군인들이 공격해서 없애버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가치유력이 있는 것이죠. 이 면역 세포들은 전투력이 엄청난 대군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암에 걸리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방치하면서 자가치유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암 환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몸과 마음이 혼란한 상태에서는 면역 세포들이 적과 아분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싸움을 포기하게 됩니다. 심지어 암이 면역 세포를 속이는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전의를 상실하게 합니다. 암은 이렇게 전략적입니다. 암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우리의 몸을 지배하게 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 몸에는 암이라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공생하면서 살고 있지만 나쁜 생활습관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활성화되면서 가지를 뻗어 나뭇잎이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몸의 주인이 분노와 미움 같은 나쁜 감정을 품으면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아 더욱 잘 자랍니다. 암의 치료 과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암의 나무가 성장한 것을 인지한 뒤에 병원을 찾습니다. 병원에서는 나무 밑둥을 잘라내는 수술을 한 뒤에 항암제라는 제추제를 뿌리거나 암을 태워버리는 방사선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암만 잘라내면 끝일까요? 안타깝지만 암의 뿌리는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잡초를 다 제거했다고 생각했는데 비만 오면 쑥쑥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암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워낙 암이 좋아하는 질병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니 재발이 쉬운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암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까요? 최선의 방법은 분노와 미움 같은 나쁜 생각을 버리고 감사와 사랑 같은 좋은 생각과 행동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설명이지만 사실입니다. 건강한 생각은 면역력이라는 보호막을 두껍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암의 뿌리가 쉽게 뚫고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감사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병원을 찾는 일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설명할 감사야말로 부작용이 절대 없는 항암제입니다. 예방약으로 또는 치료제로 장기 복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명약이 바로 감기약인 것입니다. 케냐에 있는 사랑의 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할 때 였습니다. 현지인들을 진료하다가 위암에 걸린 마사이족 여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암이 너무 커서 몸 밖으로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컸죠.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20년 되어갑니다. 말기암을 몸에 지니고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있다는 사실이 무척 놀라웠습니다. 놀라운 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7년 후에 다시 캐나야 갔다가 그 환우를 만났는데 암 덩어리가 조금 커지긴 했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암을 대하는 환우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또 암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냥 몸에 뭐가 있구나 했던 것이죠. 암이 별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공포나 절망감도 없었고 이로 말미암은 스트레스가 없었기에 힘든 일 또한 없었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치유 시스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암 환자는 암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생각 때문에 죽습니다. 암은 투병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자포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 재발 에 대한 무지 면역력 저하 상실감 스트레스 등이 중요한 폐인이 기도 합니다.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싸울 힘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패배를 인정해버렸으니 당연히 육체적으로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암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암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꿔야 즉 암을 바라보는 생각을 전환해야 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일상 생활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우라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풀어야 되는데 그 해소법 중 최고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관조하는 것.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고 믿고 천진난만하게 웃어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에 걸린 것은 분명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암에 걸린 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환호들은 상대적으로 완치가 잘됩니다. 예를 들어 암 발병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생긴 것에 감사하고 일상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하고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살겠다는 각오를 하게 된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는 태도가 그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쌓아두지 않기 때문에 매년력이 더 나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암 환호들을 위한 사랑 항구로 힐링캠프를 진행할 때 일입니다. 한 50대 여성 환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암에 걸리기 전에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제정신이 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헛되게 살았는데 이제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한 송이 꽃 푸른 하늘 맑은 시내 은은한 달빛 한 줌의 흙 한 줄기 호흡 한 번의 맥박 그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 환호에 넘치는 감사 고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고백을 들은 참석자 모두가 깊이 공감하며 범사의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이처럼 암에 걸린 것은 분명 불행한 일이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암마저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도 범사에 감사를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 면역기능이 회복되고 저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병원이 포기한 말기암 환자도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현재 암투병 중인 독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독자도 있을 감사약을 꼭 복용하길 권합니다. 전자라면 치료약이고 후자라면 예방약으로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암은 국민 3명 중 1명이 걸리는 흔한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가정상비약처럼 감사약을 복용하라고 거듭 권합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암에 걸렸다고 모두가 바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찾아온 암인이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역설적이지만 그 안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보길 권합니다. 스스로 찾아오는 스트레스를 막을 길이 없다면 생각의 전환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소하길 바랍니다. 몸의 면역증이 얇아지면 암의 뿌리가 다시 뚫고 올라오지만 마음의 면역증은 오히려 얇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마음속 저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의 나무가 쉽게 혹은 자주 뚫고 올라와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눈시울을 불키는 이들은 마음의 면역증이 얇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안타까운 일 앞에서 즉각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데 그런 만큼 쉽게 행동으로 표출합니다. 반면에 그것은 남의 일이라고 딱 잘라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은 마음의 면역증이 경화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딱딱한 달팽이집을 만들고 그 안으로 숨어버린 사람들이죠. 감정도 함께 숨기면서 나는 그 정도 일에는 면역이 생겨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감동에 무뎌진 삶을 살면 절대로 감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감동이 없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 없을 뿐더러 결국 건강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무사히 살아있음에 감동하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표출하고 안 좋았던 일은 옷과 함께 벗어놓고 웃는 얼굴로 잠을 청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감사하는 삶을 살면 내일 다른 사람에게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춘 셈입니다. 화가 나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고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마음속 분노가 치밀어 올라올 때 눌러주는 영혼의 뚜껑이 바로 감사인데 내가 이런 일로 화를 내다니 내 그릇 뚜껑이 이렇게 가벼웠구나 반성하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분노거리도 충분히 감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화를 참았다면 내가 이 정도로 수양이 된 사람이구나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칭찬할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태도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성찰이 있을 때 비로소 감사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릇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면 감사하는 태도로 삶을 꾸려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죠. 참아야 하는 이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고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니 감사하다고 말이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이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는지 필요한지 혹은 불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볼 수 있으니까요. 장점이면 키우고 단점이면 보강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찬찬히 나를 돌아볼 기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인내하는 과정에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화에 관한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정한 내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것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것이 있나요? 죽을 때 가지고 갈 것이 있나요? 진정하고 온전한 혹은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할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누지 않는다면 더 큰 부를 얻지 못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긴다면 당신의 세계가 완전히 변할 것이다. 가지지 못한 것 그것 대신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신은 자신을 위해 더 좋은 에너지를 내뿜고 만들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살면서 손에 넣는 것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같이 나눠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답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의 문제가 터져서 골치가 아플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내려놓으니 홀가분해졌습니다. 주님의 회사이니 주님이 손해보시는 군요. 내려놓으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었던 것이죠. 손익을 따지면서 머리 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라고 100% 나만의 것일까요? 그 운명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는 순간 화를 낼 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 분노의 나무에서 사랑의 열매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철 교수께 배운 것인데 나의 내면을 지키면서 상대를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인사 말입니다.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모든 인간은 불안전함으로 기대하면 실망도 커집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반응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작정하면 그를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의 대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한 발짝 더 나아가 그의 분노가 또다시 나에게 다가올 때 즉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그 순간이 되면 아예 미리부터 가해자를 축복해줍니다. 이렇게 미리 관용을 베풀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죠. 이것을 미리 감사한다고 해서 선감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선감사를 하고 나면 나의 그릇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또 감사의 소재가 됩니다. 내가 피해자라 할지라도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도전하겠다는 마음 가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짐의 주체는 물론 본인입니다. 맥켈로 박사는 감사심리학이라는 책을 통해 감사의 삶이 심장박동을 정상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장 이상적인 심장박동을 유지하게 되고 혈압과 호흡까지도 정상화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분노하는 사람의 심장박동이 가장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지만 휴식을 취하면 안정화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휴식할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몸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최고의 명약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미시간대학교 심리학 교수 크리스 피터스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희망과 사랑과 감사해서 찾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감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감사야말로 기적의 치료제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아플 때 땡큐 테라피를 적용해보시죠. 땡큐 테라피는 식전과 식전과 아무 때나 복용할 수 있고 물과 함께 또는 물 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이 올 때 가슴에 통증이 느껴질 때도 수시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특별한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없고 더군다나 무료입니다. 실제로 감사는 면역력 향상 우울증 치료 순환기 건강 치유력 증대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15분 동안 자신이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생각만 해도 면역력이 급격히 향상됩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 생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공명이라고 불리는 육체적 안정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은 혈압과 심장 박동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확실히 감사는 암 치료와 자가 면역 질환 치료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탠리 텐이라는 미국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적초암 3기였는데 1976년 당시는 고치기 힘든 암 이라서 모든 사람이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병상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출근하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서 묻는 지인들에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기도만 했는데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가 했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순간 감사하고 또 감사했더니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다른 둘이 아닙니다. 인도에서 수십년간 고통받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던 마더테레사 수녀가 서구 세계로 되돌아오면서 한 말입니다. 육체적인 굶주림에서 오는 고통보다 사랑의 굶주림과 정신적인 목마름에서 오는 고통이 더 크고 심각하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수많은 암 환호를 대하면서 몸치료와 마음치유 사이에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흔히 치료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신체부터 떠올리는데 마음을 고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마음이 병들었을 때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면 제대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심신이 동시에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영 혼 육이라는 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저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쉽게 감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자연을 느끼며 사소함의 소중함을 깨닫기 하루 업무를 시작하는 출근길 하늘이나 나무를 일부러 한 번이라도 더 바라보고 교감을 나눠보길 바랍니다. 당연히 늘 언제나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있어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자연이지만 소홀히 대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니 자연이 없다면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감사 마인드를 갖춘 사람들에게 가로수는 그냥 나무 한 그루가 아닙니다. 그들은 나무가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 사소한 것에도 무한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어찌 보면 유치원생도 아는 상식적인 진리지만 그 소중함을 인식하는 사람과 무시하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사실 농사짓는 등의 특별한 업종이 아니라면 현대인들이 일상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근길에 가로수라도 한 번도 보자는 것입니다. 자연과 교감하는 맑은 정신으로 오늘 하루를 구상하면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즐겁게 먹는 것입니다. 샐러리 맨들은 먹는 게 늘 고민입니다. 오늘 점심은 또 뭘로 떼우나 이런 푸념이 반복되는 일상이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밥상 앞에 앉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먹자니 귀찮고 그래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을 때는 골고루 천천히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끼니를 때운다는 생각으로 빨리 먹으면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어차피 먹을 밥이라면 맛있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마른 밥에 김치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쉽진 않겠지만 자연 미각으로 입맛을 길들이는 버릇을 들어야 노인이 되었을 때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 라면의 입맛을 들이면 노인이 되어서도 라면으로 끼니를 떼우기 십상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지금부터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면 먼 훗날 오늘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샐러리 맨들은 자극적인 조미료와 육류 섭취가 과한 편입니다. 따라서 가끔 생식해 보는 것도 권장합니다. 생식하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기분 좋은 건강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먹었으면 소화를 잘 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점심을 먹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적어도 10분 정도의 시간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운동으로 오전 업무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오후 업무의 스트레스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주변을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옥상에서 기지개를 켜는 것도 좋습니다. 10분 이라도 제대로만 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감사력은 생각의 전환과 상황 재구성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이 되어서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에도 신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가 있기에 눈을 뜨고 밥을 먹을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인데 호의 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평 불만을 갖는다면 그것은 과역입니다. 과역의 내비게이션은 언제나 상처라는 종착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감사하기는 커녕 서너가지 지엽적인 문제에만 매달려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도 않으면서 더 큰 게 없다고 불평만 늘어놓는 것이죠. 불평의 내비게이션은 언제나 고통의 늪을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을 지나서 결국 상처라는 종착점에 다다릅니다. 흔히 하는 말이지만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잠자리는 내 몸 하나 크기면 충분합니다. 비 맞지 않고 잠을 청할 수 있고 굶지 않을 정도라면 충분히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산의 진미를 매일 먹어도 될 만큼 돈이 많더라도 하루 식사는 새끼면 끝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일지라도 일주일 내내 먹으면 질려서 못 먹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을 채우지 못했다고 불평 불만의 챗바퀴 속에서 뛰다 보면 마음의 병은 물론이고 몸에도 병이 생깁니다. 불평 불만을 반복하다 보면 당연히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없는 문제까지 만들어서 문제로 삼는 문제가 됩니다. 반면 축복에 집중하면 축복의 가치를 아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은혜에 집중하면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주변에 베풀며 사는 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선 자신이 처한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즉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재구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나쁜 상황에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을 통해 감사한 상황으로 재구성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죠. 생각의 전환을 통해 상황을 재구성하여 감사하는 것. 나는 이것을 감사의 싱킹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감사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의 전환입니다. 감사는 상황의 결과물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으로부터 오는 귀한 선물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불평 모드에서 허덕일 것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을 통해 감사 모드로 변화 시켜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대를 생각하는 것이 감사의 출발점 입니다. 상대방의 고마운 행동에 대해 먼저 생각부터 해야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전환해야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똑같은 사건을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나만 재수없고 모자라서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아주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나쁜 일조차 감사할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감사는 상황으로부터가 아니라 생각의 전환에서 오는 것입니다. 악성 베토벤은 청각장애라는 작곡가로서 최악의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 영혼의 귀를 얻었다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 마인드를 통해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베토벤이 작곡한 감사의 노래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교양곡 6번 전원 핏날레 폭풍우가 지나간 뒤 양치기가 부르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청각장애로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상처를 입었을 무렵 숲을 거닐며 마음의 위안을 되찾았습니다. 신의 말을 하는 나무들이 있어서 숲속에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신께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위장병에서 나은이가 신에게 바치는 성스러운 감사의 노래도 유명합니다. 실제로 베토벤은 20대 중반 청각의 이상이 왔을 때부터 위장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이 사중주곡 작곡을 시작할 무렵에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곡을 쓰다 말다 하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삶의 의욕까지 상실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곡을 마무리한 베토벤은 자필로 악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병으로 병으로부터 회복된 자가 신에게 바치는 감사의 노래 새로운 힘을 다시 느낀다. 정상적이지도 않은 몸으로 이렇게 좋은 음악을 작곡해 주었으니 우리가 감사할 일이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처럼 고통이 꼭 고통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역작용의 메커니즘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강력한 감사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구성하는 탄소는 우주에서 수소 헬륨 산소에 이어서 네번째로 풍부한 원소입니다. 아주 흔한 재료이지만 지하 200km 위치의 맨틀에서 오랜 세월 높은 열과 높은 압력을 견딘 끝에 지구상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열과 압력을 견디는 과정은 괴롭지만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값비싼 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점을 바꾸면 즉 고통을 고통으로만 여기지 않으면 고통이 오히려 우리 내면을 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삶을 기적처럼 경이로운 것으로 인식해야만 감사함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져야 감사하게 됩니다. 같은 의미로 상황 재구성을 통해 감사력을 회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경이롭게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같습니다. 일상에서 사소한 일에 전율하는 법도 터득하여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그리며 사랑하는 것도 전율같은 기적이고 누군가의 빛이 되어 사랑받는 것도 전율같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아는 사람은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행복합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하나는 기적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삶이오.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후자의 삶이다. 모든 것이 선물이고 기적이라는 겸손한 자세로 평생 감사한 삶을 살았던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은 창의력에서 빛을 바라는데 그 창의력이 바로 상황 재구성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 그리고 창조성의 문을 여는 만능 열쇠입니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제 살짝 감사의 감을 잡을 것입니다. 문고리 정도는 잡았다고 할까요? 빙점으로 유명한 일본 소설가 미우로 아야코의 이웃 중 아무리 힘들거나 짜증이 나는 일이 있어도 범사의 감사를 실천하는 가정주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닷새 동안 억수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설마 이런 상황인데 감사할까? 아야코는 이웃의 반응이 궁금해서 빗줄기를 뚫고 이웃집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웃은 아주 밝고 행복한 얼굴로 요즘 너무 감사하고 있다며 아야코를 맞이했습니다. 깜짝 놀란 아야코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주변에 피해가 심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닷새 동안 비가 나눠서 내린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만일 하루에 다 몰아서 쏟아졌다면 어쩔 뻔했어요. 최악의 상황을 최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에서 차선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가 그친 후에 일상으로의 복귀 즉 회복 탄력성이 좋습니다. 한편 미우라 아야코의 삶에도 늘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미우라 아야코의 삶에도 늘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24세부터 13년 동안 당시로는 불치병인 폐결액을 앓는 등 청춘의 전부를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폐결액을 비롯해 척추 카리에스 파킨스 습병 대상포진 등을 달고 살았으니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웃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픔을 승화시킨 것이죠. 병으로 이룬 것은 건강뿐이었고 오히려 얻은 것이 있다는 생각의 전환 아픔을 통해 배운 것이 있었으니 원망하지 않겠다는 자세 아프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작가의 태도는 매우 놀랍습니다. 여기 한 농부가 있습니다. 열심히 논밭에 씨를 뿌리면서 오늘 하루 농사 지을 힘과 그럴 땅이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미래의 크건 작건 자연인 주신 선물에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이처럼 감사할 일이 생기기도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을 선 감사 라고 합니다. 농부와 씨앗을 뿌리는 것과 비슷해서 씨앗 감사라고도 하죠.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사랑의 싹이 나고 신뢰의 주기가 자라면서 우리 공동체의 행복이라는 열매가 열립니다. 반대로 감사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에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우리 우리 모두는 농부의 마음을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그래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에 그리고 오늘 하루 주어진 모든 만남에 크건 작건 얻은 성과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반복하면 틀림없이 어느 날에 내일에는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도 아주 자주 의외로 많이 말입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감사에 대한 책 중에서 저자의 독특한 의견이 많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